뉴스 더보기 시간입니다. 소외 이웃을 향한 섬김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화합이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요.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어떠십니까? 먼저 우리 한국교를 대표할 수 있는 NCC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고 또는 모든 회원 교단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NCC의 정체성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향한 대사회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교회협은 문자 그대로 교회협의회입니다. 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단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단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특성들 그리고 조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색깔들을 화합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구나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분열 여러 가지 많은 색깔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화합해 주는 그런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다 뽑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좋은 천호로 옷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그 계획이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 폄훼, 배척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라는 모습을 다시 찾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끼리 서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좋은 크리찬이다 이런 것보다는 사회인들이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교회들, 모든 교단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할 때에 우리 새로워지는 기준, 하나의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 성경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좋은 하나의 화합되는 모습을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특별히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텐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도 이를 기념하고 또 애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협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2017년도가 마틴 루트의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500주년 지나갈 때에 그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개혁된 다음에 우리 민족교회로 거듭나자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곧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데 여러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3.1운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국경위로 제정된 것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운동이었고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했고 또 우리가 각 지방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그날의 모임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전수조사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것, 교회가 참여한 것 이런 것도 전수조사하고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전체 우리 국민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1,600만 가운데서 한 20만 정도가 우리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수였지만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우리 기독교였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민족교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3.1운동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고 갑자기 기독교가 중심이 된 거 아니거든요. 그전에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3.1운동까지 어떤 부흥의 성령의 열기 쭉 이끌어져서 3.1운동이 우리 민족의 중심운동 또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성령운동도 함께 일어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3.1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통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협도 여기에 어떤 또 역할 또 계획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협의회가 통일운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죠. 사실 우리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작금에 있었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특별히 우리 교회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평화통일운동 또 사회정의운동 같은 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남북이 교류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미국과 북한 간의 사이가 좀 좋아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협의회 할 일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통일운동을 했지만 민간 차원의 지원 같은 것들이 계속돼야 되고 더더구나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하나의 샘플로 볼 때에 통일되기 전에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소독교회가 동독교회를 계속 도왔고 성탄절이 되면 소독교회가 선물 보내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선물이 갖고 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더더구나 잘 아시는 대로 라이프지에 있는 성리클라이 교회의 기도회, 월요기도회 같은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갑자기 통일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우리가 서서히 준비해 나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통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서 아마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홍정 총무가 북한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특별한 계획들이 있을까요? 지난번 우리 문 대통령 평양 갔을 때 함께 동행을 했죠. 가서 상당히 아마 고위층도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좋은 관계 특별히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연맹 조그련과의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또 성도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통일이 될 텐데 될 때 그냥 통일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마 함께 힘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업이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소외된 약자들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계획들이 또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교회 협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보금적인 명령이죠.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인데 물론 우리 교회 협의회가 열심히 소수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들 이런 계층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었고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이고 보금적인 소위 말하는 답변, 소리를 내야 되니까 아마 거기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성소수자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교회협의회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그들을 보호해 주자라고 하는 입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한편 교회 쪽에서 또 보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는 성경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리보다는 제 교회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모든 교단들이 함께 합의할 수 있고 또 성경적이고 보금적인 그런 길을 찾아서 우리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할 일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하나씩 조금 우리 입장들을 분명히 밝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그것은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가장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문제라고 계속 불려왔던 다음 세대 급감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그 문제는 사실은 어떤 교단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가 아니고 한국계 전체의 문제거든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교단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고 더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학교, 교회, 학교, 일반 사회 모든 문제가 저출산 문제로 시작되는 문제니까 우리 교회 협의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더 많이 앞으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가 출산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낳지 말라고도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자들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교육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우리 출산을 장려할 만큼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회 협의에서 사회적인 이슈로서 좀 더 접근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지금 현재 점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젊은 세대들을 포용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염려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와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셔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듣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영적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 옛날 만큼 쉽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전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성경적이고 올바른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이게 시대가 변함으로 말면 아마 이 교회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 교회는 조금 침체되고 낙후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모범적인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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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